오늘의 러브뮤직에 콜링! 오늘의 게스트는 블랙핑크의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얼마 전에 일본 투어를 잘 끝냈는데 일본 팬분들도 가까이에서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처음이어서 저희도 너무 즐겁고 좋은 첫 콘서트를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뻐요. 일본 팬분들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일본 팬분들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너무 귀여우시고 저희를 진짜 막 엄청 응원해주시고 웃으시면서 당겨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힘이 나고 무대 위에서 되게 즐거워서 처음엔 긴장했는데 나중에는 긴장도 많이 풀리고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멤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7, 8년? 7, 8년? 7, 8년? 7, 8년까지 7, 8년까지 가족들 가족들 지금 몇살인가요? 몇살인가요? 21살 22살 21살 14, 15살까지 18, 15살 24살 11살 서울 70 86 각자 한 번씩 얘기하고 잘 풀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와서 지금도 의견이 안 맞거나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잘 항상 푸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 다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멤버분들이 이제 또 카메라 찾아보고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거기 가보고 싶어요. 일본에서 가장 크다는 아쿠아리움. 오키나와에요. 되게 멋지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아쿠아리움을 되게 좋아하는데 꼭 가보고 싶어요. 좀 더 파워풀하고 동작도 크고 이렇게 중간에 이런 총 모양 이런 포인트 안무도 있고 즐겁게 준비한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